몇 가지 동작을 좀 가르쳐주실까요? 일단 가장 쉬운 버전의 가로 붙는 동작이에요. 이게 제일 쉬웠다고요? 가로 붙는 동작들 중에 그나마 가장 쉬운 걸로 한번 해 볼 거고요. 제가 폴 뒤에 섰어요. 겨드랑이를 이렇게 끼워요. 맨살 안 이어도 돼. 맨살 안 이어도 되고.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뒤로 잠궜어요. 잠궈서 잡았어요. 복근 힘을 딱 주고 다리를. 우와. 이거 올라가면 대박이다. 신봉선 씨 못 올라간다에 전재산 걸겠습니다. 전재산 맞습니까? 전재산 걸겠습니다. 가로로 댔을 경우에. 가로로 댔을 경우에. 가로로 댔을 경우에. 순간 뜰 수 있어도 가로는 안 돼. 가로는 절대 안 돼. 그럼 제가 이거 가로로 하자마자 저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이거 과연 뜰 수 있을지. 네. 이 것 같아요. 자 자 갑니다. 오오오.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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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거야 지금. 나도 모르겠어요. 아니 지금 뻗어난 줄 알아요. 아니 아니 순식간에 벌어서. 예 그냥 쭉 미끄러지고 뭐 어떻게. 전재산 지켰어. 아하하하하하 왕민섭이 나보는 일상에. 내 롬위로가 해결할 수 있으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딱 느낌의 하실 수 있어. 하실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여준호 복근의 힘으로. 화이팅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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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됐어. 근데. 표정이 너무 알아요. 진짜 미안한데 다시 한 번 그 표정 앞에 보고 다시 한 번 해봐야 돼. 왜 더 대단하신지 제가 제 얼굴로 보여드릴게요. 복근의 힘이 중요한가 봐요. 아니 얼굴이 더 중요해요. 내가 보인 줄 알지? 보인다, 준비! 시작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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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됐어요, 됐어, 됐어. 역시, 역시. 이게 저 같은 경우엔 기합 없이 할 수가 없네. 그냥 저 한 번 해보면 안 될까요? 저 굉장히 하고 싶은데. 진짜요? 될 것 같아. 될 수 있을 것 같아. 5초요, 5초. 기합 넣어야 돼요, 기합. 자, 이승윤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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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우와! 아니, 근데. 매달리기를 했는데 전혀 안 갔지 않았어. 눈이 다 빨리 갔어. 눈이 다 빨리 갔어. 아니. 언니, 가기, 나한테 빨리 갔어.